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먼 하우스 많은 동에 찾아 찾아 찾아서 왔습니다. 예, 엔다육. 예, 경기도 인근 지역에 하우스를 수십 동을 짓고 계시는 엔다육. 그런데 제가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비닐하우스를 공사하시면서 그냥 노지에, 노지에 그냥 15일을. 역시 노지가 노숙이 좋아. 자, 그러면 어디 잠시만요. 자, 농장 대방출 2탄. 국민이도 아닙니다. 아유, 나 진짜. 이거 누가 해요? 다남다육 할 줄 알아요? 아유, 못해요. 업체 사장님들이 다 하십니다. 창 모듬 8개 38,000원. 그리고 제가, 저도 지금 현재 다남다육 영상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유튜브나 혹은 농장을 하고 계신 농장주 사장님들께 양해를 미리 드립니다. 이 농장에서 출화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쪽이 맞지 않아서 남은 아이들을 모아 모아서 구독자님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거지. 내가 천 개인데 열 개 남았다. 천 개 가져가고, 아니면 백 개 가져갔는데 세 개 남았다.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맞추는 수량이 쉽지 않습니다. 엔다육입니다. 경기도 인근 지역에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출화하면서 열 개 남고, 다섯 개 남고, 일곱 개 남고 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 모았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숫자는, 구독자님들 사진 어떻게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진이 찍히나요? 자, 잠시만요. 사진 찍을 시간 드립니다. 포토 시간.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습니다. 아, 어떻게 찍어요?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되고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이름이 다 있고 사이즈를 재드립니다. 보일 수 있도록 아유, 이 잣대로 해야지. 그죠? 자, 가장 좋은 애부터, 아유, 스타는, 임영웅은 저기, 요즘에 신승태죠? 국보 신승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송가인이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앞에부터 갈게요. 자, 슈퍼클론. 자, 사이즈 보셔요.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예, 예. 포트는 다 12cm짜리이고, 나머지 핑크뷰티만 15cm입니다. 자, 사이즈 갔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아이들이 여럿이 가다 보면, 제가 재는 사이즈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캔버스입니다. 요 정도. 아따, 얘는 붉은 계열이라고 했죠? 붉은 계열은 구독자님들, 물을 항상 저면에 주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키우면 상면물을 주어도 오케이랍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면 주지 않으면, 어, 아이고, 보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라. 어머, 나도 있는데, 플로라가 종류가 있네. 우리 집에 플로라는 백분이 있더만, 자, 사이즈 봤죠? 에이, 다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유, 마지막에 나오라니까. 12cm 정도 됩니다. 플로라. 얘는 핑크뷰티.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드 헤레이. 어머, 얘, 레드 헤레이가 얼마나 비싼데. 이 로젯 하나에 가격대가 꽤 있는 레드 헤레이이고, 지금 보는, 얘는 붓수로 가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전후, 열 개.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레드 헤레이. 다육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고가인 아이예요. 레드 헤레이.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얘, 이쁜 거 봐. 여기 사장님이 하는 말이죠. 농사, 그 짓는 하우스를 공사하느라고 15일 동안 완전 노숙을 자연적으로 시킨 아이에. 아따, 이쁘다. 오렌지 해본이요? 수량이 한정이니, 예, 오늘 돈 넣을, 내일 넣을게요. 나 하나 주세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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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얼마래요? 세상에, 창모듬 8개가 38,000원, 엔다육. 제가 또 말합니다. 에이, 천 개, 이천 개 보내면은 100개 남고, 혹은 10개 남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별 다 되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가장 좋은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은 아이들을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얘는 썬마리아. 아따,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사이즈는 다 받죠? 자, 사이즈는 받고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더 집중탐구합니다. 자, 슈퍼클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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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응, 닮았어요, 알러브유. 아이, 가 아니에요. 풀러라, 풀러라, 풀러라. 자, 그 다음에 핑크뷰티. 아따, 응, 임영웅 같으네. 왜, 이 중에서 가장 쓸만, 얘 하나가 38,000원이라고 해도 쓰겠구만 그래. 어머, 세상에, 사장님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썬마리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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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우, 세상에, 어쩜 좋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개, 여덟 개? 하나가 38,000원 땡. 두 개가 땡. 여덟 개가 38,000원이 맞습니다. 어우, 세상에, 망황이렁. 자, 그 다음에 오렌지에 보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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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가격대가 있다는. 어머, 뒤에가 자구가 더 있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농장에서 방출을 있는 아이들을 출하 직전에 뽑아서는 아닙니다. 출하는 1,000개, 2,000개 이렇게 하고 수량이 짠이 안 맞는 아이들을 모아서 국민다육 아닙니다. 철화도 아닙니다. 농장 대방출 2탄입니다. 창 모듬 8개 38,000원. 다만 여기다 왜 안 썼대?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빨리 주문하지 않고 입금 순입니다. 입금을, 아이, 내일 내가 지금 밭에 있음께. 내일 할게. 땡. 아이, 그 폰뱅킹 좀 배워요. 이 세상에. 전화 한 통으로. 돈도 안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경기도 인근에 하우스를 무지무지하게 찾아오지 못할 만큼 하우스동이 많아서 방문 구도, 저기 구매는 어렵고 택배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창 모듬 세트 8개 38,000원 엔다육이었습니다. see you soon. 영상에서 만나요.